어휴 십자가에 이 길이 있구나. 네. 한참은 데인데. 사진 16장을 이제 딱. 십자가에. 그게 14초 다. 그렇게 다 만들어서. 우리 집사람이 할 수 있지. 집에서도. 그래서 다 찍은 거예요. 그래서 다 찍은 거예요. 붙여주려고. 여기. 무릎까지 꿇으시면 지금. 응. 문자 왔어요? 문자 왔어요. 마누라한테서 문자 왔어요. 은총 많이 받고 오세요. 좋은 거 많이 보고 건강을 주의하시고요. 이제 왔다. 뒤에 하트가. 어? 하트가 지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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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세가 있으신데 두 분이 아직. 아. 대단하시네요. 선생님. 여기 오셔서 내내. 사모님. 그. 병원 진단 결과 때문에. 되게.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. 결과는 어떻게. 아주 좋대요. 아. 다행입니다. 5년 졸업 끝. 아. 축하드립니다. 우리 마누라 오늘. 5년째 검진 받으러 가는 거 아니거든. 어. 피범사. 또. 내시경 검사. 또. 뭐에다. 무슨 검사. 세 가지. 야. 때 되면 조마조마해. 응? 때 되면 조마조마해. 응? 오늘 검사. 어릴게요? 어릴게요. 어. 의사 선생님 뭐해? 어. 의사 뭐해? 의사 뭐해? 은은. 형δώ 워날남들. 영원해ola jalapant. 이브. 네. 아 정말 축하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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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경 보기엔 Maurien의 유 iiyama. 잘 accred STOP yüzden ㅎㅎ 날씨가 aftermath! 악말뚜 pei이다 요거는 졸업했는데 아주 축하해요